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순봉교회 김성수입니다. 여러분, 인천순봉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인천순봉교회 4월 27일, 2014년 4월 27일은 평신도사역본부 사역박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시고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한번 와보십시오. 또 교회를 다니시면서 봉사를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인천순봉교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해외선교UNL을 담당하고 있는데 성적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와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인천순봉교회 평신도사역본부 사역박례회를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50세라면 앞으로 50년이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특별히 최성규 단임 목사님은 성격적인 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인천순봉교회 오시면 연락주십시오. 010-5254-3016 일반 전화는 032-421-0091입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천순봉교회 김성수였습니다.